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2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2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함께 볼 건데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함께 볼 거예요. 먼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 검은색 선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0,0 원점을 지났고요. 그리고 1일 때 1 지났고요. 2일 때 4를 지났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1, 마이너스 2였을 때도 4 이런 식으로 지났거든요. 제가 몇 개의 정수점들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y는 이 x의 제곱의 그래프는요. y는 x 제곱의 그래프에서요. 이 함수값 있죠. y 좌표를 두 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y는 x 제곱에다가 그럼 x에다가 무슨 값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 값에 두 배를 한 것이 함수값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y 좌표를 두 배로 하는 점을 잡아서 그린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요. 만약 여기 x 좌표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y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1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1을 하니까 2가 되고요. 2를 대입을 하면요. y 좌표는요. 얘는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또 1을 하니까 8이 되겠죠.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면 1일 때 2가 되니까 1일 때 2의 좌표가 찍히고요. 또 2일 때는요. 8의 좌표가 찍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하면요. 마이너스 1일 때도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을요. 제곱을 하면 어차피 3인데 거기에서 곱하기 1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요. y는 2x의 그래프는요. 마찬가지로 원점은 항상 지나겠죠. 0을 넣으면 0이니까요.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함수 그래프가 생기고 y축에 대칭인 곡선이 생길 거고요. 이때 이 그래프는요. y는 x제곱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y 좌표가 2배가 돼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요. 일반적으로 a가 양수일 때요.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요.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각 점에 대해서 y좌표를 a배를 하는 점을 잡아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2x제곱이었을 때는 y는 x제곱의 그래프에서 나온 y값에다가 다 2배를 했었죠. 또한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요.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각 점에 대해서 우리가 x축의 대칭이었죠. 왜냐하면 값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y는 x제곱에서 y값이 나온 것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x축의 대칭이 됐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을 생각을 했을 때요. a가 양수면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는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a라는 것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각 점에 대해서 x축의 똑같이 대칭인 점을 잡아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값이 각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1, 또 2분의 1, 1, 2 이렇게 될 때요.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지금 y는 x제곱이라는 것은 원점을 지나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y는 이 x제곱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 y는 x제곱에서 x값에 뭔가를 넣은 것에 그 두 배를 한 것이 y값이 되기 때문에 y좌표에 다 두 배를 한 것을 생각을 해서 그려주다 보면 이렇게 분홍색 그래프의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가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y는 1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y는 x제곱의 y값보다 2분의 1씩 곱한 값을 그래프에 표현을 하다 보면 얘가 폭이 더 넓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 있죠.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은요. y는 x제곱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죠. 다른 그래프들도 마찬가지예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은요. y는 2x제곱을 x축 대칭 이동한 거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은요.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x축에 대해서 다 대칭 이동을 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볼 건데요. 전부 다 원점을 지납니다. 모든 그래프 이 6개의 그래프가 다 원점을 지낸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y는 ax제곱의 그래프도 원점을 지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y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의 전부 다 대칭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징을 알았어요. 지금 a가 양수면요. 보시면 2, 1, 2분의 1 같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 그래프가 되고 있죠. a가 0보다 작으면요. 음수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좀 중요한 내용을 할 건데요. 그래프의 폭과 관련된 거예요. 처음에 양수였을 때 그래프의 폭을 보시면요. 폭이 좁은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폭이 좁은 것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a가 양수일 때를 한번 보시면요. y는 2x제곱이 폭이 가장 좁았죠. 순서가 첫 번째로 y는 2x제곱이 가장 폭이 좁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폭이 좁은 거는요. y는 x제곱이었고요. 세 번째로는요. 폭이 좁은 게 지금 2분의 1의 x제곱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첫 번째로 폭이 좁은 것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2x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그 다음에 좁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 그 다음으로 좁았죠.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는 폭이 좁은 것 기준으로 했는데 이 a라는 x제곱 앞에 있는 계수를 비교를 해보면요. 폭이 좁은 게 2 다음에 1 다음에 2분의 1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가 커질수록 폭이 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봤더니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숫자 비교를 했을 때는요. 마이너스 2가 가장 작은 수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장 큰 수죠. 음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대로 말을 쓰려고 했더니 숫자가 클수록 폭이 좁았다라고 위에 양수에서는 말을 했었는데 숫자가 얘는 클수록 폭이 여기서는 넓어졌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값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 2와 마이너스 2 모두 다 절대값이 2고요. 1과 마이너스 1도 절대값이 1이고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도 절대값이는 2분의 1로 같죠.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의 값이 그냥 클수록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마지막으로 2차함수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의 그래프와 x축의 대칭인 함수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와 같은 모양의 곡선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포물선이라는 것은요. 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물선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요.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y축을 축으로 하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가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어도 전부 다 0,0을 지났죠. 그러면 얘가 꼭지점이 원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었기 때문에 이 y축 즉 x가 0인 상태 축의 방정식을 우리가 x는 0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2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그래프는 y축을 축으로 하고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a가 0보다 크면요. 아래로 볼록하는 모양이 됐었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는 모양이 됐었습니다. 세 번째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졌죠. 그래서 a가 양수와 음수였을 때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a의 절대값이어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로 2차함수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그래프와 x축의 대칭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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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